어김없이 간단하게 브리핑 드리고 그 다음 본방송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번에 윤 대통령이 주도한 소위 의료개혁 이게 가장 정책 목표 가운데 1번이 필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그 다음에 지방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의료개혁을 단행한다 이렇게 밝히셨거든요. 이제 이번에 윤 대통령하고 이제 윤 정부가 추진한 그런 정책의 이제 아주 가장 중요한 그 목표는 필수 의료의 인력이 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의사 수를 2천 명 매년 증가시키면은 마치 위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낙수 효과가 발생해 가지고 필수 의료 분야에 사람이 채워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죠. 이제 그게 참 흉부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이런 경우에 일하시는 분들은 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태어날 때마다 다 자기가 직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엔지니어가 될 수가 없죠. 저 같은 사람이 의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저마다 태생적으로 갖고 나는 그런 장기 특성이 있기 때문에 흉부외과에 사람이 배치가 된다는 것은 타고난 능력 외에 아주 강력한 특성을 갖고 있어야 그런 분야의 외과 의사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국종 교수 아주대에 계셨던 또 이분은 좀 특별한 분이지 않습니까 저도 한 번 만난 적이 있는데 이 이제 응급외과의사지 않습니까 전문용으로 이제 어떻게 부르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응급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피가 낭자한 그런 상황에서 수술을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분인 거죠. 눈매도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이국종 교수가 이제 아주대를 떠나 가지고 이제 군내 병원장으로 계시는데 아마 윤 대통령하고도 막역한 사이일 것이고 이 이국종 교수 같은 분한테 윤 대통령이 사전에 한 번 불러서 브리핑을 들었으면 이 보건복지부 관료들하고 좀 다른 그런 안을 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국종 교수가 뭐 작심하고 발언한 건 아니고 교사분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강의를 하다가 이제 강의를 하다가 질문을 받게 되면은 이제 글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속마음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준비되지 않은 발언을 하는데 아마 오늘 정도면 이국종 교수도 조금 당황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합니까 윤 대통령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지우는 그런 문제를 본인이 굳이 하고 싶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뭐 일파만파처럼 큰 신문들이 또 그리고 이국종 교수가 갖고 있는 무게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읽은 거죠. 댓글도 무진장 많고 이국종 교수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의정충돌에 대해서 의료계가 풍지 박산이 났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냥 의료계가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난 상태다 필수의료가 초토화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참 대통령도 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가 이렇게 이제 보건복지부 관리들을 하나의 채널로서 이제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의료계를 아주 정확히 아는 이런 이국종 교수와 같은 분들에게 이제 많이 정보를 의지했으면 이렇게 수렁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간에 이국종 교수가 교사분의 질의에 대해서 아주 솔직 담백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해석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문제도 조금 계속되는 감이 있지만 매일 새로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소위의 의료 분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이제 1960년 5월생입니다. 이제 우리 나이로 이제 64세 윤 대통령이 1960년 12월생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당당히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는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1960년 12월생이고 그 다음에 이제 김기현 전당대표가 1959년생 그리고 이제 지금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이 1960년생 지금 대한민국의 중핵은 1960년대생들이 이제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국회에서 입법을 자지우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의원들도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대개 1960년생이 주역입니다. 아마도 이재명 당대표도 1963년생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이제 뭐 조국시도 아마 1963년생 64년생 아마 그럴 겁니다. 1960년생은 대개 초등학교 때 2부제 수업 3부제 수업으로 신생아 수가 한 100만 명 정도일 때 우리나라의 이름들 세대별로 보게 되면 가장 인구수가 많은 그런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 1960년생은 나라가 이제 어려움을 겪이 벗어나가지고 절대적 빈곤으로부터 벗어나서 상당히 수혜를 한 그러니까 뭐 자기가 태어난 그런 것을 자기가 결정할 수가 없는데 해외 유학을 하든지 해외여행을 할 수 있었던 그렇게 아주 보기 더문 그렇게 수혜를 받은 그런 계층이었습니다. 1960년생이 이 1960년생이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선거제도에 완전히 대못을 박아가지고 대한민국 선거를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대법관들 선거 문제를 덮는데 크게 기회했던 조재연 씨가 1953년생인가 57년생인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960년생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의로 분쟁을 가지고 한국에서 꽤 좋았던 상당히 우수했던 의사들의 헌신과 희생위에 우수했던 이 의로 시스템의 대못을 박는 세대가 지금 또 1960년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보면서 자 이제 우리가 잠시 살다 가는데 1960년생이 지금 이제 64세니까 뭐 활동할 수 있는 시기라는 게 대개 한 6년 정도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라의 정말 다음 세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도의 그런 해악을 끼치는 일을 하고 있구나 물론 본인들은 다 저마다 선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선의로 포장된 많은 정책과 제도가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1960년생이 주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세대에 속한 한 사람으로서 미안한 마음 또 부끄러운 마음 그리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점을 오늘 한 번 더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니까 한 젊은 분이 의견을 남겼는데 이렇게 거칠고 참 쉽지 않은 주제를 다루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표현이 어르신 이 주제를 다루어 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너무나 미안하고 황망해서 1960년생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한 번 여러분들에게 제시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최태원 회장이 대법원에 상고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SK그룹은 의욕적으로 바테리 분야 또 이런 분야에 의욕적으로 진출하고 또 SK하이닉스를 이렇게 인수해가 정상화시키는 그런 큰 공이 있는 거죠. 이제 이런 투자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부채가 다른 그룹에 비해서 좀 많은 편입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한 100조 정도가 됐는데 그래서 아마 이제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작업을 한참 해나가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보도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도 오늘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장 리스크가 그룹 리스크까지 퍼져서는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제가 특별히 다루어야 될 것이 이번에 이제 한 신문에 그 기자분이 변호사는 아니실 것 같은데 그래도 기사를 쓰는 걸 보게 되면 법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분이 이번 최태원 회장의 대법원의 쟁점 상황을 상당히 잘 정리했네요. 쟁점 상황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법원이 특유 재산이라는 그런 법리를 적용하지 않은 이심을 인정할 것인가라는 것이 하나고 그다음 달 하나는 재산 분할에 관한 그런 비율이라는 부분에 두 가지 쟁점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읽었던 그런 글이나 또 전문가들 의견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을 정확하게 이번 대법원이 이 소위 쟁점 상황으로 뭘 주로 볼 것인가라는 부분을 잘 정리해놨기 때문에 이 특유 재산 단심재인 1심에서는 김현정 부장판사께서 특유 재산이기 때문에 위자료 1억 원에 그다음에 재산 분할액이 665억 원인가 이렇게 아마 판결을 했을 겁니다. 이 특유 재산의 시시비비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1심 판사가 판결을 내리고 한 달 만에 특정 법무법인에 여러분들 입사를 한 것이고 그리고 그 법무법인이 당의 연도에 sk그룹 계열사로부터 그에게 수임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기는 미흡한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이렇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루는 데서 변호사마다 다 이야기가 다르니까 ai와 함께 착하게 여러분들 역할을 줬습니다. 이 소위 김현정 부장판사가 내린 결정 그리고 법무법인으로 이동한 것 그리고 그 법무법인이 그에게 수임료를 sk계열사에서 여러분들 받은 것 이 내용을 입력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당신이 판단하느냐 그렇게 ai에게 진리를 던졌는데 사람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예리하게 결론을 내려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오늘 함께 여러분들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전반부는 늘 제가 다루듯이 시사 문제를 주로 다루지만 오늘 후반부에서는 지금 한참 열기를 띄고 있는 개미투자자들의 미국 주식투자에 대한 내용을 오늘 한 번 정도 더 여러분 한 전문가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전문가 의견도 소개하고 동시에 저의 논평을 더하게 되면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노후자산관리라든지 아니면 좀 젊은 분들이 보시게 되면 좀 더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의견을 받으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로봇 사람이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정보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로봇의 이름 ai가 탑재가 돼 가지고 로봇이 학습을 통해서 개인 맞춤형 그런 일상 업무를 조력할 수 있는 그런 로봇 분야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